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독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우리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왜 그 질문을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바닥이라면 하시길래 그게 이제 얼핏 들리길래. 거기에 대한 또 내용도 있으시구나.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지금은 심리시장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네요. 심리시장이라서? 네 센티멘탈.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도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자 일단 제일 보죠. 그러니까 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나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순영이 형이 웃으시니까 차라리 낫네요. 장도 이런데. 그런데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요. 같이 올 수는 없고. 지금 이게 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금 이 주간이 피크 주간 아닙니까? 휴가.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장도 그릇뿐만 아니라 변곡점에 접어든 데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또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주간이고. 그래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러는 와중에 아시아 장이 다 안 좋죠. 네. 지금 어떻게 질선물은 미국은 좀 밀리고 있나요? 질선물이요? 전화왔던 기사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자. 주시장 떠나는 연기금 해서 이제 기획기사 두 개를 썼는데 제목 보세요. 국내 주식 답 없다. 해외로 눈 돌려. 요약해보니까 이거네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내 주식 여유자금 배분액이 마이너스 2300억. 그러니 추가로 더 주식을 담기보다도 내년에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연기금이요? 올해 말에 한 18%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렇게 17.3% 2024년 한 5년 동안에 15% 수준까지. 대신에 해외 주식 비중은 지금 20% 정도 되는데 금년 말에 30%까지 늘리고 해외 채권도 4%에서 10% 내외로. 사학연금도 22.4%에서 2024년까지 17.5%까지. 해외 주식 비중 늘리고 대체 투자도 늘리고 공무원연금도 올해 한 22.7% 되는 거. 2024년까지 12%까지 절반 가까이 줄이네요. 이 말은 뭐다? 기관도 그러면 우리 증시. 내년 후 내년 가서 계속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기금들은 줄여나가겠다. 판단은 얘기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기사에. 연기금 입장에서 가입자의 이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즉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안 벌리니까 줄이는 거예요. 성장성인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매출 감소. 국내 성장 둔화 등으로 국내 주식이 좀 전망이 어둡다. 자 실명으로는 말 못하겠죠.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연기금의 CIO는 투자 책임자죠. CIO. 요즘 분위기에 타서는 국내 주식 포토벌 다 드러내고 싶다. 해외는 지난해 쇼크를 딛고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만 제자리다. 구조적인 문제라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제자리인 것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기업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나기 어렵겠다. 노부부는 소장님도 언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기사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성장성이 높아져야 되고 배당 성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매출액 증가율이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더라. 이건 과거 실정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기존 사업으로는 성장성 유지하기 힘들다.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모멘텀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뼈때리는 얘기입니다. 신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얽매해서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다음 배당이 너무 낮다 하는 얘기죠.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위험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뭐냐. 자본 차익. 내가 샀던 것보다 좀 더 올랐을 때 파는 거 아니면 배당인데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배당이라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레토릭이 나와요. 한국 기업 돈 벌어서 어디 쓰는지 모를 때가 많다. 유보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잖아요. 하다못해 바깥에서는 그런 걸로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쓰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지금 어디다 돈을 쓰란 말이냐. 지금 설비 투자를 할 때가 어디 있으면 뭘 할라 해도 앞서 본 것처럼 규제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여기 있다가 관세 맞겠는데 여기 있다가 부품 조달 힘들어지겠는데 여기 있다가는 조금만 벌면 좀 실적 좀 좋아진다 싶으면 또 파업하겠는데 노조 있는 회사들은 이쯤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시장이 유난히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기금도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더 크게 더 뼈때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른데 구원투수인데 장이 이렇게 막 굉장히 취약할 때는 그나마 연기금이라도 이렇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사주고 좀 견뎌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줄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취약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국내 내적인 부분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언제쯤 한 번은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또 오늘부터 이렇게 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도 되고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에 위치를 한 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기술적으로요? 네. 네. 우선 뭐 이 그림은 한 번 보고 가시죠. S&P500하고 코스피하고 겹쳐놨습니다. 겹쳐놨더니만 작년 2월 초에 무너지는 모습 그래도 빨간색의 S&P500은 그거 고점 경신한 다음에 4분기 쿵 무너졌죠.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지진은 한 번 만에 오는 게 아니죠. 예진이 오고 본진이 오고 때로 여진도 남아있죠. 한 번 더 오고. 그 여진이 어떨 때는 본진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고 한데 그런데 S&P500은 그래도 그 와중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특히 금년 6월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오늘부로 결국 2선이 깨졌네요. 이 우상향하는 단기 추세선입니다. 단기 저점끼리 연결하는 이 선이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 차트에서 바닥 신호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월간으로 한번 보실까요? 월간으로 보시면 우선 이동평균선에 주목하실 것 같으면 5, 2, 6, 10, 120, 120개월 이평선 10년 평균치라는 얘기죠. 지난번 작년 4분기에도 코스피 2천이라는 심리적 지지선하고 그때 120개월 선 건드리고 돌아서느라고 그때 2천 밑으로도 한번 흘러내리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느낌이 이거 아닙니까? 우선 이 선이 깨졌던 것은 굉장히 컸죠.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부터 시작한 박스피 당시에 저점을 연결했던 이 추세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 선이 저항선이 된 거 확인하고 또 밀렸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월간 차트에서 그러면 제일 확실하게 다이버전스라도 보여주면 확실하겠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RSI 같은 경우라도 적어도 70%나 80% 저 아래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누런색이나 주황색이 나와가지고 이쯤에서 사보시오 하는 그거 나오든지 스타키스라도 돌든지 아무 신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식의 이중 바닥을 갖다가 기대하는 거 고작 연중 기대하고 아니면 갑자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우리 다 없던 일로 하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툴툴 털고 관세 다 없어줄게 힘들죠. 갑자기 기업들이 실적이 막 나아 매출이 늘어? 그것도 없어. 그렇다면 굉장히 아찔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못파나? 이제 못팔면 이제 매수도 없는 장이 오나?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꺼볼까요? 97년 98년 IMF 때 저점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것도 선이라고 금융위기 때도 여기서 지지됐어요. 그러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2000이야 깨지겠느냐 하는 것이고 설령 20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면 벌써 1800도 안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2000 깨지면 그 다음은 그래도 우리한테 그래도 1800은 아니야. 1800 밑으로는 얘기하지 마. 그거는 좀 오버야. 그런 어떤 그게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네. 그거는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장에 와 있는 거죠. 코스닥? 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꺼볼까 하다가 다 깨져가지고 선도 못 꺾습니다. 그냥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되고 있죠. 그러니 지금 굳이 딱 보자면 연준이 못살려주면 연준이 못살려주면 여기서 그나마 신랄같은 이중바닥 더블 바텀 그 기대감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힘든 하반기 장이 예상되는 거죠. 네.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무겁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요. 굉장히 툭툭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뭔가를 기대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없어서 그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머리 굵고 나서 몇 번 겪었던 게 97년 외환위기 때 다니던 회사가 날아갔고요. 그 당시 종금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종금사가 날아갔죠. 그때 회사가 날아갔고 그 다음에 2008년 2007년부터 시작된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어쩌고저쩌고 하던 것이 슬금슬금 가다가 2008년 접어들어서 약간 그 쎄한 느낌 그걸 겪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그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세상이 되고 우리가 못 보던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양적와나 이런 어떤 용어들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세월을 갖다가 10년 넘게 보내면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했는 게 그 파월의장 입에서 늘 나오는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는 당돌하고도 비현실적이면서 굉장히 무모한 꿈을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그놈의 세치허와 그놈의 점도표 변경과 그놈의 소신 굽히기와 이런 걸로 해서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정말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같이 무너지는 거고 차악은 저거들만 사는 거죠 미국만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물시장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거의 움직임은 없는 마이너스예요 약고합수죠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쪽의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을 할까요? 그리고 사실 달러가 약해지질 않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달러가 약해져야지 좀 긍정적인데 그럼 결국은 자기네들 살겠다고 금리 인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거라도 해야지 지금 우리 쪽은 괜찮다는 말씀이시니 이게 궁금하거든요 FMC 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FMC는 딴 거 없이 그냥 그날 수요일 밤 우리로 목요일 새벽에 뉴욕 증시 반응을 한번 보시죠 시장 반응을요? 증시 반응을 증시 반응을 증시 반응하고 외환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25P 이나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난주에 나왔던 GDP도 워낙 좋고 요즘 뭐 다들 지표가 좋아가지고 50P 이나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존 윌리암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해프닝도 있다 보니까 50P는 과했다 그런 식인데 아주 극히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쪽도 아이비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국내 저명한 이렇게 인사들 가운데도 지난주 우리 최양호 박사님 채널K 나오셔서 내가 미국 가보니까 분위기 안 그렇던데 안 할 수도 있겠던데요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최양호 박사님 같은 분은 틈받나면 모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공개적으로 트럼프 될 거야 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이렇게 누구나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네 그렇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 25P 정도는 해줘야 될 거예요 안 하면은 그 뒷감당 안 됩니다 연주에 시장이 일단 원하는 거는 25P는 내려라 하죠 원하는 거야 뭐 25P 내려주고 또 이나 한다고 얘기하고 네 이래이래 하는 가운데 그것도 깔끔하게 만장일치로 네 반대하는 위헌 없이 그리고 지금 하우사는 시장의 요구를 안 받아주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려면 진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자리를 걸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워낙 뭐 미국 경기는 요즘 좋지 않느냐 바깥이 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조금 지표 봐가면서 그리고 어떤 파이낸시 컨디션 금융시장 환경 여건 봐가면서 합계라고 했을 때 시장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이걸로 끝인가 싶어가지고 무너진다면은 네 무너진다기보단도 그러고 나서 그냥 FMC 당일날 미국장이 하락세로 마감한다면은 참 그거는 답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쭉 말씀드렸잖아요 뭐 메가폰 탑이 어쩌고 별소리 다 해가면서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돌아서 버리면은 뉴욕이 돌아서 버리면은 그거죠 아 그래 되면은 뉴욕이 돈다고 했을 때 뭐 한 5% 빠지고 10% 정도 빠지는 장이 현재로서는 리즈너블한 뭐 조정폭이에요 그게 뭐 10% 넘는 그러면 진짜 추세 반전인데 네 그거야 또 어떻게든 또 안 막아내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그 정도 빵빵한 대통령이 있으면은 트럼프 트위스로라도 10% 이상 빠지는 건 막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한 5 내지 10% 빠질 때 우리는 10에서 20% 빠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는 그런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이머징도 그렇고 거기다가 달러까지 강해진다면 음 달러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미국 쪽에서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문우신 장관이라든가 코들로 위원장이 맞아요 달러 약세를 뭐 원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달러 정책을 뭐 어떻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어요 아무튼 음 좀 약해지기를 원하는데 시장 개입을 안 한다는 그들의 말은 뭔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러고 또 하나 아무리 달러를 약세로 가려고 해도 다른 쪽이 더 약하니까 가지를 못해요 뭐 이런 부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쪽은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안 저기 안정적인 천재라고 자칭 얘기하고 나 똑똑해 그리고 누가 뭐 좀 덤빈다 싶으면 너 나하고 아이큐 테스트 해보자 라든지 바이든은 팔굽혀펴기 한번 해볼까 얘기했다던데 거기서 참 재밌네 이거 보시죠 문우신 장관 지난 24일날 CNBC하고 얘기하면서 벌써 제가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핵심은 안정적인 지배적 달러 자 그동안에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는 We want strong 달러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가 장관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재무장은 다 그랬죠 늘 그랬죠 자 여기 조금 말이 바뀝니다 Stable하면서 그리고 Dominant한 달러 지배적인 달러는 뭔지 알겠죠 전세 세상이 달러 없이는 못사는 세상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 여기에 위안 유로 덤비지 마라 기축동화로 달러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려다 보니까 조금은 달러가 달러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막 나왔던 월가이스부터 나왔던 외환시장 개입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주무장관인 스티브 문우신이 달러 약세 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틀 후에 래리 커들로가 또 CNBC 나와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주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좌우지간 지배적인 통화 이런 거고 무엇보다도 커들로 발언 중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건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안에 우리가 회의하면 했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어떠한 외환시장 개입도 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그런데 이제 살짝 뭔가 이렇게 여운은 늘 남기는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뭔가 이렇게 뒤통수 때리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어쨌거나 뭐 나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야 또 트대통령 잘 쓰는 단어 Beautiful 그죠? Tremendous Beautiful 강한 달러가 아름다운데 좋은데 그런데 이게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하는 걸 갖다가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tervention ruled out 개입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하는 그 Top Economic Advice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언론 매체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싶으니까 달러가 강으로 가네요 달러가 강으로 가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어쨌거나 붙어 다니는 달러 인덱스하고 붙어 다니기 시작한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나 그런 와중에 그러면 오늘은 늘 보여드리던 차트에서 선 두 개만 더 껐습니다 네 우상향 채널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채널 상단까지는 상황 따라서 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당국이 조금 눌러줘서 그렇지 그래서 아직까지 1200원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바깥에 FMC 이후에 달러 강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우리도 1200위로 그리고 주식 더 밀리고 이러면 1200위로 발을 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글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 많은 해외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도 꽤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을 보시는 거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후로 신기하고요 금리가 금리 내릴 걸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뭐 굵직한 큰손들을 위해서 일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FX 마진에 이르기까지 달러 쇼스로 매도로 지금 본신이 쌓였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밀리냐 말이에요 만약 이거 아이랑 싶어서 다들 쇼카바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달러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심플하죠 주가 빠지면 달러 오른 거고 주가 오르면 달러 빠지는 거고 환율 떨어지는 거고 여기면 여기죠 환율 빠질 때 주가 오르고 환율 오를 때 주가 빠지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본다면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 증시에는 문제가 될까요 지금 우리는 원하는 건 달러의 강세를 통해서 우리가 약세를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1200원이 넘어간 그것은 또 아니다 라고 볼까요 시장에서는 그냥 어떤 순환적인 시장에서 흔히 어느 정도의 텀을 갖고 나타나는 어떤 뭐 굴곡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는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내지는 십 수년 만에 오는 큰 변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큰 장이 온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였어요 큰 장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합리적인 이유들은 많은데 뭐 다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말들을 제대로 못하죠 그것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뭐 말인지 아실 테고 네 일단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해야 되는 시장일 것 같군요 지금으로서는요 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